자막제공자 어차피 또 남았잖아 절반 또 반 남았잖아 아니야? 오뎅으로 마른 소주, 소맥을 500을 버렸어 야 봐봐 맥주가 500짜리를 반을 섞었다며 아니 당연히 500 그래 뭔소리야 잔이 500짜리고 그러니까 잔이 500에 소주랑 맥주를 반반씩 했다며 290, 290 그래 그럼 500이잖아 양이 그러네요 그 소리 한거잖아 바보야 치열승 으응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먹는다 으응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와인 750중에 한 650 마셨거든 그러니까 빨리 그거 다 원샷 때리고 다시 넣어 그래야 맞잖아 밸런스가 다 먹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나 와인 있기네요 지금 와인이 있어? 응 맛없어서 그냥 아이 캔 이 씨그레 이거 가져와야지 마우스 마우스 지나갈텐데 상대방 마우스 통인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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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퐁 첫번째는 마르라가 많은 곳이 치고 두번째는 갔다 그때 곧붙 치는거 개꿀짐 요호 렌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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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많아? 응 발피요 왜요? 잘하고 있다고 çünkü 해 확인 아 살아가고 싶다 들어가야지 응 아 이게 뭐야 거창 발전 요호 요호 빨리 밀어 네에에에에에에ee 여기 좋겠어 이거 요호 요호 미칠칠 거의 미칠칠까지 빨리 쭉 밀어 몸을 떼고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야 그냥 빨리 과감하게 하라고 미칠칠 피 좀 줄여놨으니까 마무리하고 아 나 시야가 점점 흐려지는데 어떡하지? 시야가 점점 흐려져 터널 시야 걸린다 지금 큰일 났다 터널 시야 걸려 그냥 막 집중하는데 터널 시야 걸려 아 진짜 웃겨 왜 그 막 그 FPS 총 게임 보면은 주변 막 흐릿해지잖아 좀 그래 지금 아 겁나 웃겨 아니야 사실 나도 앞밖에 안 보여요 병소보다 더 심해요 일반탄이라 사상공유가 안 뚫리네 요 우리 둘 다 술 먹은 건 잘 안 볼까요? 아니 아니 앗 참 재밌다 구단공 얘 2포 2포 아 2포 어떻게 안 되나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방군님 탱크 더 탈거에요? 왜? 지금 시야가 흐려진다길래 어 좀 시야가 흐리긴 하네 그쵸? 그럼 저도 수출 안 가져오고 우리 여기 있으니까 아니야 너를 더 마셔야지 뭐라고요? 너는 더 마시라고 아 더 게임할거에요 그러면? 어 랜더는 술을 더 마셔야 잘하잖아 아 근데 근육통 오네 진짜로 아 캡파네들 뭐야 저거 벌레 두 마리 뭐야 오웨이 비비 저거 오웨이 뽑기 에디션이라 그래가지고 잡았네 그럼 대여전차에요 아우 아... 딜 별로 못했다 랜더 잘했니? 뭐가 에이스인데 영맹 능력자 렌도의 목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들 7300댈 3킬 렌도 술 가지러 갔어? 아 아 술 먹으니까 시야 좁아져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지?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지?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지?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